선생님이 설마 조 패진 않겠지 흠흠 오케이 민철이는 B에 9 확인했습니다 예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고 블루 그래서 유이가 뭐가 된다 우 B는 L은 L 합치니까 블루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얘는 뭐가 됐다 플레인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A A가 A 되는 이유는 끝에 소리 안나는 이가 심심해서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봤죠 플레인 그 다음 얘는 슬레드 슬레드 그럼 E는 원래 가진 소리는 뭔데 에 E가 가진 모든 소리 E는 에 엔데 여기서는 에가 됐죠 그래서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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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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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블루랑 똑같은거 블루 오케이 서희 잠깐만 기다려 이 친구는 뭐여서 뭐가 된다 플레이트 플레이트 오케이 그럼 A가 뭐가 됐다 A 됐죠 플레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클락 클락 그러면 O가 가진 모든 소리는 뭔데 O O 오 그쵸 여기서는 뭐가 됐다 A A CK는 그러니까 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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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슬레드 슬레드 슬라이드 그럼 A가 뭐가 됐다 A I 됐죠 슬라이드 가 됐죠 소리 안 나는 E가 이름 물어봤네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미끄럼틀이래요. 그 다음에는? glove 오케이 그래서 O가 O 해도 되고요 O 해도 되고요 G는 L은 O는 뭐 이거 둘 중 하나 V는 V야 V P는 F F나 또는 PH는 F 그 다음에 B는 V V는 V 됐으니까 glove glove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Cloud 그래서 O가 뭐 됐다 아우 민철이 됐죠 아우형 아우 민철이 아우 클라우드 재미없네 미안 클라우드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희 볼까요 반 kilow 고맙 тот 고맙 тот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